사랑하는 자영씨 자 오늘 결혼기념일 15주년을 정말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지금 저와 함께 살아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그동안의 고생을 정말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게 우리가 퍼스트에 처음 왔을 때 호주 퍼스트에 처음 왔을 때 우리 여기서 아들 둘을 낳았는데 딸은 이제 3개월 때 왔는데 먹을 게 없어서 정말 우리가 배추 배추 갖고 우러스에서 버린 배추 갖고 김치 먹고 그리고 헝그리 측에서 2, 3개월에 한 번씩 가서 스터너미 그 한 6,500원짜리 먹으면서 리필되는 스프라이트 리필하면서 먹으면서 이렇게 고생했던 시절이 엊그제 같은데 이렇게 우리가 이제는 예전보다 좀 낫게 살면서 그래도 하나님 영광으로 살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정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 말씀 하시죠 10분 동안 함께 해줘서 너무 고마워요 여보 사랑해 애교가 장난이 아닙니다 당신은 정말 최고의 교육과고 요리과고 상당합니다 정말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200개국이 넘는 호주에 모든 민족이 돌아와 제자되어 하나님께 예배하는 공동체가 될 때까지 200개국이 넘는 그런 민족들이 제자되어 예배하는 공동체가 될 때까지 함께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갑시다 할렐루야 아멘 이런 개념을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축하합니다 축하해